여러분들 봉골뱅이 왔습니다 봉골뱅이 우와 사이즈 굿 이야 죽인다 골뱅아 내가 1년을 기다려왔다 생육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우와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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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우와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이야 사이즈 굿 두 마리 이야 이야 1타 2피 굿샵 쭈꾸미 여러분들 쭈꾸미 봄에 봉골뱅이 다음에 봄쭈꾸미 새뜩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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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우와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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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해피킹 나이스 이야 이 맛에 루지라는 거 이 맛에 자 안녕하세요 해피킹입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해군님들과 오랜만에 야간 해루지를 나왔습니다 오늘 이 삽으로 어떤 어종들을 잡을 수 있는지 끝까지 한번 시청해주세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야 이게 웬일이래 오늘 겁나 추워요 오늘은 영상 3도 아 숭호는 더 차겠죠 오늘 여기서 뭐가 나올 것인지 한번 두리번 두리번 열심히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야 오랜만에 빠져나왔다 좋다 야 정말 오랜만에 나왔다 얼마만에 나왔니 오늘도 저의 어복이 있어줄지 한번 열심히 빨빨대고 부지런히 돌아다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좋다 야 이게 물만 봐도 좋은데 어쩔거야 어쩔거야 응? 난 바다 없으면 어떻게 살뻔했어 응? 역시 해루지는 운동도 되고 행복하고 즐거운 취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게 뭘까요? 민물 우렁이 같이 생겼죠? 요게 겟우렁이라는 맛있는거에요 요런것도 한번 잡아보도록 해볼게요 요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요거 뭐야 골뱅이야? 야 너 봉골뱅이 언제 안 보는거야? 골뱅이 아 작다 저리가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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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거 뭐에요? 뭐에요 뭐에요 뭐에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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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우와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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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우와 사이즈 나쁘지 않나요? 이야 사이즈 굿 아직 주먹은 아니어도 소라가 나온다는거 쌩유 이야 오늘 또 엎박 살려주는구나 쌩유 여러분들 봉골뱅이 왔습니다 봉골뱅이 우와 사이즈 굿 이야 죽인다 골뱅아 내가 1년을 기다려왔다 쌩유 사이즈 좋죠? 이야 이게 봉골뱅이지 땡큐 와 여러분들 이야 이게 뭐래요 엄마 너 몇 마리야 봉골뱅이가 나왔습니다 봉골뱅이 와 대박 몇 마리야 몇 마리야 짝짓기야지 그만하고 두 마리 이야 1타 2피 굿샵 미안해 짝짓기하는데 미안해 그래도 고맙다 나한테 이렇게 허벅을 주다니 짝유 나 벌써 묵직해 응 어쩔 어쩔 여러분들 도움이 왔나 봅니다 이야 또 이렇게 골뱅이가 또 한두 마리씩 나와주네요 이야 이거 다음주면 대박 나겠는데 여러분들 이야 이거 살아있어라 제발 느낌이 살아있을 것 같아 짜잔 우와 대박 대박 두 숫째 이야 굿 요 사이즈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이야 제가 아시죠? 장갑 엄청나게 크다는 거 이야 살아있습니다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 어우 유후우 unto cual 여러분 대박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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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하나 득템합니다 이제 역시 해피킥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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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우와! 골뱅이! 여러분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어! 짜잔! 골뱅이 하나 더 늦대! 야! 바로 옆에서 골뱅이와 키조개! 구샵! 이야! 좋다! 이야! 이 맛에 루지라는 거야! 이 맛에! 야! 근데 오늘 쭈꾸미가 한 마리도 없네? 쭈꾸미! 이런 데 오면 쭈꾸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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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또 이렇게 또 있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애들! 이야! 야! 너무 대박이다 진짜! 쭈꾸미! 여러분들! 쭈꾸미! 이야! 또 역시 봄에 뭐겠습니까? 봄에 봉골뱅이 다음에 봄쭈꾸미! 백득! 이야! 때깔 좋다! 구샷! 이야! 들어가 있어! 이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와! 아따! 이야! 이것도 한입도 돼! 한입 먹고 싶네 또! 이야! 굿! 우우! 이야! 어떻게 말 끝나자마자 그러니? 말 끝나자마자 그래!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이게 개두렁! 이야! 개두렁! 굿샷! 이것도 삶아 먹어봐야지! 개 또 먹여줘 봐야지! 못 마신지! 자! 오늘! 마른 양 잡았어요! 와! 안 보이네! 키조개 한 수하고 골뱅이하고 이렇게 신나게 잡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도 즐거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 대박 굿! 히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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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